이래기 뭐? 이래기 이유는? 아멘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땠어? 어땠어? 라가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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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썬가슬기님이시다. 인사하도록 킹썬가슬기님이시다. 뭐지 결국은 마지막으로 뭐게 cry 예예예예예 예예예예예예 예예예 예예예예 모호호호호 뭐? 뭐?? 뭐?? 뭐?! 기절 지절 공격 안하는데 소비야키 나스웨라 플러스 1 안녕하세요 헬로월드가 얼마나 센데 뒤쪽이다 필멸차야 고맙다 불멸차야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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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게임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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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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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 놀 Abend 다시 가게 습 습 습 킹스원 가 슬기 어디가냐 여기있네 킹스원 가 슬기님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됐을지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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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은거 나왔네 둘이 좀 타락각인데 안박 안받음 벽 위까지 깨 개도상? 아니 미친 저 근데 힐 힐 노사 뮤지력 미쳤다 아니네 밀지비 힐 노사 뮤지력 미쳤다 힐 노사 뮤지력 미쳤다 힐 노사 뮤지력 미쳤다 아니 근데 힐 5산만 아니었으면 잡았을 것 같은데 하필 힐이라 와 겁나 빡세 이걸 버티는 딥팩트가 대단한게 아닐까 디펙트 굉장해 굉장히 엄청나 내가 헬로 월드님을 못믿어서 졌구만 헬로 월드님을 믿었어야지 와 디스크다 디펙트 특 카드 뺏겨도 별 타격 없음 약간 어쩌라고 느낌인데 가져갔는데 디펙트 카드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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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합학이 안 나오는 그게 제일 레반데. 왜 이딴 카드만. 겨우 그까짓 카드로 가미. 파워 많이 쎄질 텐데. 아니, 많이 안 쓰시겠다. 조금 쎄질 텐데. 디펙트는 많이 세지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디펙트를 발견했다면 그건 디펙트가 아닙니다. 이규준 아 상점만 있었으면 누르는 건데 3막 와서 1막 보스한테 맞는 로봇 아니게 터보랑 아파기 없어서 이렇게 약한건데 좀 조랑이 이제 되면 이쯤 되면 좀 나와라 털림 줘 타락 줘 무감각 줘 어둠의 콩 줘 응 예 아니 이딴 것만 아니 이거 있잖아 이거 뭐 아니 아잇 남한 운 없어 하얗기 와 신성 모자 저거 번 выше 와 . . 와 와 와 글랜 가 러 너무 약하잖아 더 강한 상대를 데려와라 향로땜에 좀 천천히 잡을게요 남선투엘리트니까 오스텍 아니 쓰레기 카드만 나와 아니 프리즘이 문제가 아니고 쓰레기 카드만 나오잖아 3 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카드에 쓰레기가 지나오네 진짜. 이 게임은 쓰레기 카드밖에 없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효과야 진짜. 억가 너무 심한데. 심하다. 오는 게 약했지. 블릿 타임. 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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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고기 먹으면 돼 고기 먹으면 다 낫는다 고기무라 안돼 쏘꺼우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즈피 다 쳐먹어 비즈피 맞았는데 왜 저렇게 쌩쌩하냐 울겠네 귀가 잘 안 찢어졌는데 라벗이라 소리 못지르나봄 아싸 치약 편향이다 이게 프리즘이지 오케이 5. 5. 5. 5. 6. 6. 6. 7. 8. 9. 10. 10. 복수에 왜 이렇게 받음? 5. 어저. 동료들이 도와줘 죽을 위기를 극복하는 클리션. 겁나 약하네 허접 까마귀 까마귀 계약해 아 여기서 어둠의 족쇄한테 갈겨야 되는데 홀.홀.홀.환.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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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nt. 홀홀홀홀 홀홀홀홀홀 홀홀홀홀홀 이펙트 너무 강하다 이렇게 강한 캐릭터 본적도 없어 와 신성이다 자기력이 만병통치약수구고 창의적인 인공지능이 인지편향순 뭘 쓴거니? 뭘 쓴거니? 도착 하핳 향로 깐초를 해야되는데 깐트롤 안깐트롤 향로 4정도면 맞지 싶은데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죽어라 아닌가 오스텍 할까 달팽이 첫 턴에 때리면 꼬운대 오스텍 하자 첫 턴에 헬로월드도 써야되고 아주 볼루하다 오스텍 하자 오스텍 하자 오스텍 하자 오스텍 하자 오스텍 하자 2,3 고수지 말고 2,3 고수지 말고 전투중에 카드를 태우는 아플VS전투중에 카드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진짜 세계반 출방자들의 싸움이다. 가슴이 감정해진다. 강조신, 디펙트, 파괴신, 아이언클레드, 아 내펜촉. 향컨의 하드니까 대올란 쓰지 말고. 어? 상앨프리 썼다. 상앨범에서 뒤진 다음은 마처로 심장피랍니다. 죄송합니다. 뭐야.. 일상이잖아. 2,3 고수지 말고 2,3 고수지 말고 2,3 고수지 말고 3,4 고수지 말고 1,5 고수지 말고 2,3 고수지 말고 3,5 고수지 말고 2,4 고수지 말고 3,5 고수지 말고 솔직히 이정도면 죽어도 유튜브 강아님. 한박씨 네 마리 맞음. 효창이다. 두부도 이런 맛있는거 먹어야지. 연막탄 두개 파는거 봐. 개 어이없네. 끝까지 합하기 없다. 도망쳐. 아 물론 디펙트로 클리어한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즐길 뿐이죠. 미친 소리. 용도전. 케어펙트. 즐기는 자 모두. 예에에 그 다음 턴 뭘로 막음 아 내 밀집 아하 체력으로 막으면 되요 우린 그걸 만든다고 하기로 했어요 으악 요정색 누울 자리를 잘 골랐어야지 디펙트한테 오고 달려 아니 근데 하파기랑 디지게 안 나오네 하파기랑 터보랑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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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탱이 조맥 아니 진짜 개맛댕에가리 없는 것만 나오네 어이가 없어가지고 나의 단어 디펙트 구성되는 칼드바 아 대가리 없는 것만 나오네 다음 턴은 어차피 저거 봐도 돼 고고 번데기 번데기 번번데기 대기 나비지겜 개 어이없네 진짜 번데기 마시메 가르르 상상 디펙트 카드만 봐도 즐겁다 행복한 꽃도 디펙트를 본다면 더 행복해야지 않을까 이번엔 연퇴하였어야지 칼돌림을 쓸까 대혼란을 쓸까 아 믿지 칼돌림을 쓸까 칼돌림을 쓸까 칼돌림을 쓸까 칼돌림을 쓸까 칼돌림을 쓸까 칼돌림 QUICK 칼돌림 뭐 하냐 칼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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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탱 나오면 망할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 어이 심장 왜 그러지 빅펌거리고 있지 않나. 나이스 양로. 양로. 뭐? 방금 눈 몰아 들어간거 아님. 나이스 양로. 나이스 양로. 디펙트 레전드 헬로월드 좋은데 맨날 펴바당함 헬로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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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게 헬로월드 님이 있었기 때문이잖아 아니 나는 맨날 헬로월드 좋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맨날 뭐라 그래 디펙트 대회할때도 헬로월드 집었었는데 개 어이없네 영상 증거 다 남아있는데 이걸 모함을 한다고 헬로월드 웰컴 투 더 헬로월드 헬로월드 가장 많이 욕했다구요 아니지 모든 카드를 욕하니까 거기 헬로월드도 껴있는거지 하 heads 내가 너머월드 그냥 서서에 자 헬로월드 집에 다시 오해 여기